자연을 주제로 예술 장신고 작업을 하고 있는 신혜정입니다. 미국의 제가 시골에 대자연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 제가 도시의 생활하면서 대자연을 경험할 일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찾아가야 되는 대자연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더 소소한 내 주변에 흩어진 자연을 제가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깝게는 그냥 집 앞들이기도 하고요. 저의 작업실 주변 화단이기도 한 아주 소소한 자연 그런 자연을 표현하는 작업을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